알리야 다들 막판에 미친놈들처럼 변할텐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가 가지고 다니기 안전하게 해줄게 그럼 타이머가 3분 남았을 때 다시 여기서 만나자 그때 작전 알려줄게 구설 20개야 당신들이 말한 규칙은 어떤 게임을 하던 폭력을 쓰지 않고 상대방의 구설을 모두 따면 되는 거였어 난 아무런 폭력도 쓴 적이 없어 이 게임 룰이 뭐였어 내가 잘못했어 알리야 내가 너 오해했어 근데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미안해요 형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감사합니다.